천안시청사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한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시청 1층 중앙로비에서 개최된 청렴 캘리그라피 전시회는 주민자치와 함께 공무원이 다짐하고 시민이 새겨준 청렴의 힘을 주제로 시청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활동으로 긍정적인 청렴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천안시 공무원들과 불당동, 백석동 주민자치 수강생 55명이 참여해 만들어진 40여 점의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다짐하는 공무원의 다짐이 시민들의 손에서 캘리그라피로 더욱 아름답게 재탄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에 전부서가 참여하는 청렴 퀴즈쇼, 청렴천원 아카데미, 공직 감찰 강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